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 3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상황부터 우리가 좀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러시아군이 철수했다 이런 뉴스도 좀 그렇죠. 사진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푸틴 젊었을 때 사진을 넣었구나. 한국장 끝났지? 군대 철수시켜. 이게 보면 뉴스에 나온 사진이에요. 진짜요? 네. 저기 유럽뉴스라고 돼 있잖아. 아 그러네. 자 내려주세요. 인터넷에 저런 짤이 돈다는 거죠? 짤이 돌았는데 이제 뉴스 팩트는 이거죠.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었던 제가 부대 명칭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남북관구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병력이 거의 집결해서 집결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요. 훈련을 한 거예요. 우리 정프로 이제 공군 나오셨지만 저도 이제 군대 시절 생각나면 이제 야외 종합훈련 같은 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게임 비슷하게 하고 실전처럼 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실전처럼 하는 훈련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해상은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공지합동 훈련을 해요. 예를 들면 육군이 쭉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코브라라든지 아파치라든지 이런 거 뜨고 이게 육군 항공 소속이거든. 그리고 이제 공군에 뭐 이제 F-16이라는 거 떠가지고 탁템 막 파괴하고 막 그런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있잖아요. 그 훈련장에 가면은 전쟁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전투기가 이렇게 낮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 공군이니까 들어보셨겠구나. 저예요?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잖아요. 저기 김포공항 옆에 있는 동네하고 저 수원비행장 옆에 있는 동네하고 완전 다르다니까. 아 민간한 공군. 여객기가 저 높이 뜨서 나오는 소음하고요. 색색이라고 옛날 색색이라고. 그 전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나올 때 그거는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색색이는 야한 비디오.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어쨌든 그런 이제 훈련을 하다가 자대복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둔지로. 그러니까 이제 훈련장이 어디냐? 우크라이나 국경이었고 이 훈련장에서 일부 병력, 다는 아니고 일부 병력이 그들의 주둔지로 철수했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으니까. 야 그러면 전쟁한다는 애들이 원대 복귀하면 그 전쟁이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아까 그래서 이제 푸틴이 전화를 해서 야 철수시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끝난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데. 영국의 여러분 또 영국의 MI6입니까? 이런 데들이 사실 세계 3대 첩보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CIA, KGB, MI6 이렇게 보는데 영국의 외무 장관이라든지 또 영국의 수상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침공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또 오늘 새벽에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니터링이 되고 또 푸틴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시점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제 많은 회담들이 있었죠. 바이든하고도 통화도 했고 또 마크롱도 가서 설득하고 했는데 독일의 숄츠 총리가 가서 회담을 한 직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냐. 사실 노드스톰입니까? 있잖아요. 노드스팀 2. 이거가 이제 다 만들어놓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권한은 누가 있냐. 이게 러독이란 말이에요. 러독 간의 이게 가스 파이퍼라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어쨌든 쇼츠란 말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독일 자체가 가장 큰 소비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가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 쇼츠 총리의 회담 뒤에 이 가스관이 가동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가스관 사업은 철저히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쇼츠 총리도 뭐라고 했냐면 외교적 가능성은 전혀 소진되지 않았고 일부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은 좋은 신호다. 우리는 더 많은 소식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촉즉발 16일 날 전쟁할 거라고 했는데 16일 날 그렇죠? 16일 다 돼서 이제 철수 철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시 이제 뭐 침공을 하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돈바스 지역에 두 개 이제 저번에 민스크 협정이라고 우크라이나 하나가 러시아 크림반도 점령했을 때 대충 합의한 게 그쪽에 이제 어차피 러시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을 침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협정들을 했는데 러시아 의회에서 푸틴한테 뭘 요구했냐면 이 두 개 지역을 자치국가로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조치를 대통령이 하라. 이렇게 사실 뭐 러시아 의회라는 게 다 푸틴이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다 각본에 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운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돈바스 지역이라는 이런 데서 러시아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빌미를 제공하고 거기를 또 점령한다든지 해서 또 거기에 일종의 이제 괴뢰정부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러시아가 컨트롤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지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은 일단 전면전 같은 거 있죠. 러시아 군대가 쭉 밀고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지난 밤 사이에 많이 좀 불식된 거 아닌가 그런 걸 이제 반영해서 국제 효과도 비교적 크게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전쟁 불가에 대한 논리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저도 뭐 한두 번 글쎄요 예고된 전쟁을 하나요? 그리고 두 가지 전쟁을 다 합니까? 두 가지 전쟁이라는 게 코로나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이 과연 성립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그리고 러시아의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들을 일부 학자들이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민족도 사실 러시아 크게 보면 슬라우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비롯한 이런 각지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내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괜히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려야 되는지에 대한 영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내에서. 물론 전쟁을 빌미로 해서 비교적 경제적인 실익을 취한다든지 기존에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걸 푼다든지 그런 실리를 취한다는 건 의미가 있으나 전면전을 해야 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연상장용을 하면 미국도 핵이 있고 핵점수함 가고 러시아도 핵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너무 극한적인 상상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극단적인 상상을 배제해 놓고 어떤 전쟁을 상상한다는 건 재래식 무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재래식 무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전면전이 붙어버리면 핵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누가 이길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서방이 붙는다는 거죠. 재래식 무기로 붙으면. 당연히 미국과 이런 데가 이기겠죠. 제가 보기에는. 핵은 안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죠. 핵을 쓰면 다 공면이니까. 그런데 그런 면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러시아 70대 할머니가 총 이렇게 쓰고 있는 건. 그래요? 러시아가 꽤 큰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인구도 꽤 많고. 그리고 상비군을 비롯한 군 병력도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큰 나라 아니에요? 영토로는. 그렇죠. 러시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 나라를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확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벌판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시 재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거지만 어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점령해버리고 거기에 장기적인 전쟁에. 왜냐하면 러시아도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했다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고. 또 체첸이라는 체첸 반군의 아주 쓰라린 기억도 있거든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최근에 한 전쟁에서 이긴 게 없어요. 실제로. 러시아는 그래도 뭐 크림. 그거야 사실은 적당히 진주했다가 가고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뭐 KF를 점령해가지고 시가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그냥 일순간에 그냥 며칠 만에 점령하고 끝나버리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후유증 같은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면은 사실 전면전을 하고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방송 어젠가 그젠가 방송하면서 증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전쟁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뭐 상황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합니다만. 어쨌든 증시도 반응을 했고 또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의 가능성은 어젯밤 사이에 상당히 완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영향을 줬겠습니다만 에너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플레이션,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생각보다 이 우크라이나 말고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라는 게 이제 정부와 통제를 하니까 사실 이제 좀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한전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사요.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산업이나 가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는 행위를 중개하는 데가 한국전력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전력거래소가 집계를 해보니까 전력 도매가격 그러니까 한전이 발전자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사들이는 도매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208원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15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이 153원 정도였어요. 지난달 평균으로. 그래서 이달 들어서 200원대를 웃도는 날이 늘면서 월평균 아마 2월달에는 2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월평균 전력 도매가격이죠. 이게 200원을 넘는 게 이 전력거래소가 생긴 2001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월평균으로 도매가격이 200달러.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인 가게나 기업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어디가 적자가 늘겠습니까? 한국 전력이 적자가 굉장히 늘죠. 그래서 FN가이드 이런 데서 집계한 걸 보면 한전에 올해 순손실 규모가 한 7조 원 될 거다. 올해? 아니 어차피 이걸 다 도매가격은 비싸게 사가지고 소매가격은 못 올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해놨는데 이걸 조금 한다 하더라도 도매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수급 불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원인이 당연히 LNG라든지 유가를 3에서 6개월 뒤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들어오면 발전자회사에 들어가서 또 수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밤에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이런 것들이 계속 불안정한 LNG 가격이라든지 유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어쨌든 95.46달러까지 찍었잖아요. WTI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도 미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마는 우리에도 한전이 이게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레인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차피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체에 주는 것들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여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이제 에너지 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비껴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가들이 되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 이런 데서 원전 다시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 실적들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사실 유가가 80달러 이상 가면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경제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유가라든지 LNG 그러니까 재래식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당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갭만큼 신재생에너지의 투자의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있는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혹은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유가를 보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매출이형 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이에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상당히 장기화돼서 1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물량이 원활치 않았으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반도체 때문에 차량을 많이 못 팔았으니까 자동차 업체들 실적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뜯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글로벌 톱3 자동차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가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9,940억 엔 그리고 영업이익이 1,836억 엔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20년보다 매출이 39% 늘고 영업이익은 180% 늘었다는 거죠. 물론 수급상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쪽에 자동차 반도체 1위가 삼성전자가 이거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기업이 뭡니까? 네덜란드의 NXP잖아요. 여기도 2021년대 사상 최대 매출 13조 원을 냈고요. 영업이익이 3조 원. 작년보다 5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29%, 153%. 이쪽에 실적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생산 차질이 있었으니까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작년 1에서 3분기 매출이 20% 늘고 순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 24조 원 나왔단 말이죠. 순이익이? 네, 순이익이.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 여기도 1등이잖아요. 1,3분기 영업이익이 7배 늘었단 말이죠. 물론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지난해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메르세드, 벤스, BMW 등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급증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건 뭐냐. 가동률은 좀 줄어요. 그런데 비싼 차 위주로 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진율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서 차 산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고 물량은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절대 규모의 어떤 큰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가권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차 위주로 많이 팔아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주가가 왜 약하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차량형 반도체 수급에 의한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회사마다 다 주가가 차별화되거든요. 미국의 주가만 하더라도 포도와 GM의 주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포도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즉 친환경차 즉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이 얼만큼 빨리 가시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또 테슬라를 얼만큼 추적하는가에 대한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지 사실 차량형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빌미입니다. 이거는 올해 들어서 수급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세상에 더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데 물건을 못 대는 경우가 그렇게 영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어떤 수급이 원활해졌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 핵심은 역시 전기차로의 이행이 얼마나 원활하고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우리 박병창 부장과 함께 어제 미국 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오늘 시장 대응에 대한 좋은 이야기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갑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모든 분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CPN